이렇게 좋은 선수 기계 좀 했네 우리 우리가 우리 우리 기계 선수는 우리 기계 선수는 뭐 워낙에 가보지는 선수고 멋진 운동을 했죠? 원래 신호였어요 아 얼마나? 고등학교 때까지 치즈 선수였어요 아 그렇군요 자기가 치즈였잖아요 일단 뭐 공연이라든지 아 신체되었군요 아 신체되었군요 치즈입니다 일단은 기계에 분류됩니다 아 그래갖고 확정하고 저게 학생 센터스 안에 가있다가 왔는데 또 옆에 두 눈이 아니라서 나 쳐줬을 기계했는데 그래갖고 자 비스테이 리더니까 아 그룹 한번 좋은 위로붙기 때문에 가만히 버티고 있었을 때 이게 짜증이니까 자 달력을 이어주시는 분 대단하시고 아 달성합니다 다운의 미션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좋아 무슨 힘이 아파요 응원하는 각자 하하하 아 각도를 되어 죽입니다 아 됐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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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어 기다렸어요 됐어요 아직까지 내달리고 있어요 자 오 오 휴비둘 것 조위orth 오 승선, 통화! 탈락, 연수규! 승선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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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정아 니 다리 사라졌어 니 다리 사라졌어 니 다리 사라졌어 가서 니 다리로 드릴게요 너가 너무 하고 있어 너가 너무 하고 있어 나 그러고 있어 니 다리 사라졌어 운 말해줄게 우리 사라졌어 이 점은 많으시고 아 아 맛있게 흰조기 시작 이제 권로 와 정말 잘했는데 시작 자 자 자 자 여러분 상당히 좋아합니다. 못할 것 같은 요구전 하나입니다. 자 하나 더 주시고요. 어 이번에 이번에 GDL 볼 만한 선수입니다. 드릴 통합 마이티나 쇼딘 자 그래 이거 감성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습니까? 다시 한번 해볼까요? 감성이 나오십니까요. 마이티나 오십시오.